안녕하세요 디텔러 입니다 자 오늘도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임스 주택입니다 자 여기서 임스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자면 임스는 부부에요 찰스 임스와 부인인 레 임스 보통 부부 건축가로 유명한데요 사실 건축가 보다도 가구 디자이너 의자로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임스 부부죠 전 인류사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위대한 의자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임스 체어가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임스 주택을 설명하기 앞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거든요 미국 건축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인데 그게 바로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 입니다 배경은 바로 2차 세계대전 직후 1945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이제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그리고 각종 뭐 군수물자랄까 전쟁에 관여된 그 모든 인원들이 언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인원이 자그마치 천만 명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주택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좋은 주택을 보급할까 라는 고민을 한 데서 바로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가 나온 거고요 이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는 잡지사죠 예술과 건축이라는 아첸 아키텍처라는 잡지사의 사장인 존 엔텐자라는 사람이 주도를 하게 된 것이고요 1945년부터 1966년까지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가성비 좋은 건축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재 같은 경우는 주문 제작을 하는 자재가 아니라 기성품 자재 위주로만 만들자 그래야 빨리 되고 그리고 저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낮은 주택이 아니라 퀄리티는 훨씬 높아지는 그런 주택을 지향했던 게 바로 이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5년부터 1966년까지 총 31명의 건축가가 참여를 했었고 36채의 주택이 설계가 됐고 그 중에서 25채의 주택이 실제로 건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위치는 LA에 있습니다 LA의 정확한 그 지역의 이름은 퍼시픽 펠리세이즈라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LA 서쪽에 이제 해안가 있죠? 산타모니카 비치 바로 그 근처입니다 그쪽에 바다에서 불과 뭐 걸어서 한 2분? 3분이 채 걸리지 않는 그런 바로 바다에 접한 그런 위치에 지어졌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바다 바로 접혀 있죠? 바로 이 빨간색이 임스 파운데이션 지금은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있지만 임스 하우스입니다 아까 설명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이 임스 주택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케이스 스터디 8번입니다 아까 케이스 스터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임스 주택이 바로 그 8번째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임스 주택은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 시리즈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주택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 아까 말했던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를 시작한 존 앤텐자라는 그 잡지 사장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퍼시픽 펠리세이즈 이 지역에다가 한 6100평 정도의 대지를 미리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700평 정도를 임스에게 다시 매도를 하는 거죠 임스는 그의 대지 중에 한 1700평 정도를 매입을 해가지고 본인의 주택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임스 주택이 이런 식으로 길게 돼 있죠 여기 좀 가려있지만 여기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약간 사선이지만 남북으로 위치를 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남북이 아니라 약간 동서방향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대략 이 정도 초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무성한 지역이 다 임스 주택 그리고 임스의 대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주택이 이렇게 능선에 따라서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쪽이 능선 높은 지대이고요 이 서쪽으로 보면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갈수록 쭉 경사지게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동서축으로 해가지고 약간 브릿지 형태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다고 해요 자 임스 주택을 원래 경사지에 이렇게 직각으로 배치해서 약간 브릿지 형태로 그렇게 계획했다고 했잖아요 그 계획은 사실 임스하고 그의 절친이죠 절친이자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 에로사리는 둘이 합심해가지고 그런 건축안을 내게 된 거고요 참고로 임스 주택은 1945년에 시작해서 1949년에 완공이 됩니다 다시 아까 주택 얘기로 돌아가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택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보면은 왼쪽 좌측에 보이는 게 그 언덕 능선 쪽이고 우측은 이제 경사가 점점 낮아지죠 그 낮아지는 경사를 이렇게 얇은 철골로 받치는 형태로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철골 기둥이 굉장히 수급이 오래 걸린 거예요 이게 전후다 보니까 전쟁 때 군수물자를 만드느라고 아마 자재들을 다 사용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이 건축 자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1945년에 설계를 마치고 이 자재를 발주를 냈는데 무려 3년 뒤에나 도착을 합니다 1948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공식적으로는 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초원을 가로질러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앞에 있는 무수한 나무들이 조금은 더 잘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초원을 훼손하기 싫어서 배치를 바꿨다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인 입장은 그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기둥 자재를 기다리는 3년 동안에 그 사이에 임스는 어떤 그림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스 반델로에가 스케치했던 그림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똑같죠? 미스 반델로에도 이미 이런 주택을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높은 대지고 이쪽은 낮은 대지를 이렇게 기둥 하나로 버티는 이렇게 브릿지 형태의 건물을 너무도 똑같은 건물을 이미 1934년도에 미스 반델로에는 스케치로서 남겨놨던 거예요 그 자재를 기다리는 3년 사이에 임스는 이 스케치를 봤던 거죠 이 스케치를 보고 건축가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45년 계획했던 1945년에서 1948년간은 자재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브릿지 형태의 건축을 포기하고 능선을 따라서 짓는 그런 건축 형태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에로사리넨이 손을 떼고 찰스 임스와 그의 아내인 레임스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주택을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949년에 완공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착공은 1949년 2월에 착공을 해서 그해 12월에 완공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된 거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착공을 시작한 1949년 2월에 5명의 인부가 와가지고 기초하고 철고를 모두 치는데 불과 16시간 만에 그 모든 과정을 다 끝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밑에 기초가 있고 이렇게 철고를 다 세우는 데까지 무려 16시간밖에 안 걸렸다는 그런 놀라운 기록입니다 여기서 보면 철골 구조가 정말로 얼마나 빠른 시공을 가능하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제가 이제 임스주택의 전면부 파사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무언가 하나가 딱 떠오를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예 나무로 가려져 있는데 보이죠? 이게 조금 잘 안 보이면은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뭐가 딱 떠오르지 않나요? 예 바로 몬드리안입니다 몬드리안의 컴포지션 시리즈가 딱 눈에 띄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말로 몬드리안의 그 작품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사실 몬드리안은 1920년대 제가 기억하기는 1920년대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1900년도 중반대까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는 뉴욕에서 거주를 했는데 미국 전역으로 그 작품이 정말로 파격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에까지 차용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쵸? 오히려 굉장히 세련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지어진 건물 중에 이 몬드리안의 작품을 차용해가지고 모티브로 삼아서 디자인한 그런 건물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이렇게 지금도 사용할 정도로 그의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정말로 명작은 시대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진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외관 이거 보면 약간 룩 꼬르비즈의 색상도 생각나죠 꼬르비즈의 작품에도 항상 이런 강렬한 원색이 다 들어가거든요 외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박스예요 네모 박스 약간 아래서 본 모습이고 이거는 서측면의 모습을 정면에서 본 사진인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트러스 구조 이런 게 오히려 디자인적인 요소를 상기시켜주고 있고요 위에 지붕에 보면 데크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수주택에서 바라보게 된 바로 바닷가의 사진인데요 바로 코앞에가 바다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그 넓은 정원의 초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넓은 정원의 사진이고요 여기 심어져 있는 나무는 대부분이 다 유칼립투스 나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임수주택이 두 동이 있거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두 동이 있고 이것은 그 가운데 그 마당 코트야드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좌측으로 보면 이렇게 경사져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우측도 경사져서 지대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옹벽을 세워놨습니다 옹벽을 세워서 이 2층 레벨에 이런 골목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옹벽을 세우고 약간 좀 폭을 넓게 해가지고 약간 골목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층에서도 1층의 느낌이 나고 이쪽에서 보면 2층의 느낌이 나는 그런 약간은 구조적으로 재밌는 그런 건축물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입구 쪽 사진이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이게 벨이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줄을 잡아 던기면은 이 종들이 돌아가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시스템 같습니다 이거는 모서리 쪽에서 본 입구 사진이고요 이쪽이 이제 다이닝롱과 키친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부 사진을 보기 전에 이제 도면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바로 버드뷰이죠 사진에서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안 보였는데 이거 이 그림을 보면은 예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좌측 이 좌측에 있는 부분이 지도상으로는 남쪽이죠 이 남쪽에 있는 부분이 주택입니다 예 주거를 위한 공간이고 우측 북쪽에 있는 부분이 스튜디오입니다 이렇게 두 동을 나눠가지고 건축을 했고요 가운데는 정원이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3D 도면화한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중2층으로 돼 있어요 이쪽은 거실이거든요 거실은 1,2층이 터 있고 여기 중2층에 슬라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스튜디오동도 마찬가지예요 끝부분은 1,2층이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슬라브가 일부 조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주거동 주거동의 평면부터 볼게요 위쪽이 1층이고 아래쪽이 2층입니다 자 1층에 보면 리빙룸 거실이에요 이 좌측이 아주 커다랗게 거실로 1,2층이 오픈되어 있고요 사실 입구는 이쪽입니다 주출입구는 이쪽이고 들어오면 바로 계단이 보이게 되고 홀의 공간이고 리빙룸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어요 움푹 들어간 공간을 알코브라고 하거든요 이따가 사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보면 다이닝룸 다이닝룸이 있고 그 위에 키친이 있고 그 위에는 유틸리티룸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고요 2층입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가 침실이고 좌측에 보면 거실이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은 드레싱룸이고 특이하게도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튜디오동이에요 주거동하고 약간 데칼코마니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쪽엔 키친이 있고 여기는 이제 암실 사진을 찍고 그것을 현상하는 암실입니다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은 스튜디오 공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층까지 오픈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나선형 계단이 아니라 일반 계단으로 되어 있고 이쪽엔 로프트가 위치해 있는데요 보통 각종 자재들이나 짐을 보관하거나 손님이 오면 손님용 방으로 게스트룸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입면도고요 단면도만 보고 갈까요 여기 보면 이제 주거동인데 이렇게 나선형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은 오픈되어 있고요 이쪽은 반대로 스튜디오 여기도 거실이 오픈되어 있고요 이쪽은 1,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거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포근하고 이쁘지 않나요? 굉장히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스 부부가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사모온 이런 각종 오브제 그리고 등 가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좀 아늑한 느낌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쪽으로 본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알코브 지역 알코브라는 게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천장이 또 낮다 보니까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고 저는 이런 공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고로 이쪽 벽으로 막혀 있고요 반대쪽이 이제 부엌인데 부엌과는 이렇게 작은 계구부를 통해서 오픈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측이 이제 홀이고요 여기 계단이 살짝 보이네요 이것도 뭐 같은 방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약간 명함이 다른데요 여기서 설명드릴 게 여기가 아까 2층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건축적으로는 명확히는 중2층이 맞습니다 영어로 매자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건물이 여기 위에 2층, 3층 다 있다 그러면은 이 위가 2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1층, 여기는 중2층 그 다음이 2층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한 공간이 오픈이 되어 있고 천장고가 비교적 낮을 때에는 1층과 매자닌 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거실, 밖에서 찍은 거실 사진이고요 위에 데크 플레이트하고 이 트러스 구조가 굉장히 좀 인테리어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멋있죠 천장고가 높으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임스 부부를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매자닌 층이죠 2층에 침실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침실인데요 이쪽 침실에서는 보면은 바로 거실과 외부 조망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출입구에서 바로 정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선형 계단이 바로 보이는데 이것도 굉장히 미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복도 홀에서 본 계단 모습인데 굉장히 멋있죠 딱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와는 간섭이 되지 않을 높이부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같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다이닝룸에서 찍은 키친 사진입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고 키친 뒤에 유틸리티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레임스의 요청에 의해서 약간 불투명하게 처리가 된 유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키친 쪽에서 본 다이닝룸의 모습이고요 자, 이제는 반대쪽 스튜디오의 모습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설명 못 드렸는데 주거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거실은 타일로 일반 타일로 돼 있는데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목재 타일로 목재 블록 타일로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것도 같은 사진이고 굉장히 유명한 임스 라운지 체어죠 뒤에도 임스 체어가 있고 이 임스 체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은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거실보다는 면적이 좀 적지만 이것도 굉장히 높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보입니다 반대에서 찍은 사진 계단도 굉장히 멋있죠 이 계단도 저쪽은 나선형 계단 이쪽은 일반 계단을 사용함으로써 약간 차별성을 그렇게 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사진 다 보여드렸고요 참고로 임스 주택은 1949년에 완공이 되고 1949년 12월 크리스마스 2분 날 임스 부부가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입주 시점부터 이 부부가 죽을 때까지 찰스 임스는 1978년 그리고 레이 임스는 정확히 10년 뒤인 1988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들이 사망할 때까지도 여기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임스 부부의 딸이 계속 거주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임스 부부의 딸의 자녀들이 이제 재단을 세워가지고 임스 재단을 세워서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임스 체어는 지금 현재 허먼 밀러하고 비트라에서 제작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스 재단도 현재 허먼 밀러와 비트라가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임스 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티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